난 성격이 급해 난 걸썩 나를 돕네 난 자 이제 죽여 TV의 나이 오늘 포 미쳤다 우리 꿈을 지켜라 지쳤다 우리 지쳤다 올테는 따라와봐 우리 꿈을 지켜라 우리 꿈을 지켜라 I was rea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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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dy 난 또 깎았네 트랩이 불편하네 더 자유로운 것이 나를 웃기게 실수 좀 하면 안 돼 뭔가를 알아도 배웠네 점점 선명해지던 나를 발견해 나 왠지 오늘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진짜 좋은 친구들이 함께하면 lucky 난 걸썩 나를 돕네 난 자 이제 죽여 TV의 나이 오늘 포 미쳤다 에게 이혼 9483 일을 깨어라 지쳤다 일부지셨다 나 올테는 따라와봐 이를 comply,Э인데 데니 progression 3 우린 지켜라 한다 우리 몸은 포 미쳤다 날아 신 cosa lahn weren't ready 음 Actually, in a minute 주 terrible Today for us Let's go Let'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